안녕하세요 오늘 해볼게요 네 아크서바이벌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알파조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안전하게 가두고 하죠 혹시나 도망가면 또 귀찮아지니까 야 뭐야 저 드래곤브레스 아니냐? 이거 된거 아니야? 와 벌써 한개 부셨어 오케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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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드디어 첫 알파생물 조련 한번 해 봅시다 자 콤피키블 나이스 야 알파 딜렛고 자 레비저 기절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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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다티브 마취효과도 늘어나고 음식은 이제 줄어드는 굉장히 좋은걸 볼 수 있겠죠 일단 챙기고 자 가장 흔하게 보이는 검치호 야 얘네 부수는 속도가 왜이래 에이 나이스 됐다 드론통알 먹이면 조련 야 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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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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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린 알파야 이거? 야야야야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야야야야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아 제발 다가오지마 나이스 야 먹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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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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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씨 야 잠깐만 이게 맞냐? 갑옷이 다 깨졌는데? 야 145 8화 싸우 그 알파 부족이 어디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 좋아 한발 두발 나이스 저기는 알파프테라 까지 나이스 알파 팔았어 217레벨 와우 아 알파프테라도 조련 한번 해봐 얘는 진짜 난이도가 좀 많이 어렵거든요 아 근데 제가 지금 이속에 많이 투자를 해서 그냥 날아가기만 해도 따라잡네요 나이스 자 한번 세다티브 써볼까요? 먹이면 야 음식 다 사라졌어 뭐야 기절 수치도 올라가고 이때 딱 먹이면 바로 조련 어 오 알파 트릭해 잠만 이 꼬리는 야 길이가 135 좋았어 자 이제 알파 트릭해 야 얘 왜이렇게 빨라? 가만히 가만히있지 못하냐 나이스 야 자 이번에 한번 세다티브 한번 더 사용을 해보죠 딱하면 음식 다 사라지고 두개를 순식간에 흡입을 한다 야 야 근데 기가야 진짜 꼭 기다려라 넌 내가 꼭 조련을 한다 오 알파 다이어베어 오 알파 다이어베어 자 열쇠발만 쏘면 되죠 뭐지? 야 여기 심상치가 않다 야 해골 부론토 야 기가노토까지 야 해골 라이브는 또 있고 야 잠깐만 이게 뭐야 여기 사막이 진짜 제일 어렵나본데? 쟤가 야생 도도렉시다 야 야 폭발 자 알파 가시 드래곤 있다 알파 가시 드래곤 알파 가시 드래곤 에스 이건 기절했다 근데 왜 하필 여기로 왔어?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오 야야야 뭐야 이거 뭐야 야 얘는 왜 여깄어 야 잠깐만 잠깐만 야 안돼 이거 빨리빨리빨리빨리 이거 넣어서 조련하고 집어넣고 집어넣고 튀어 야 사막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거 뭐야? 알파 사막이 있는데 아 잠시만 아르젠타 빗살 오 있다 있다 뭐야 야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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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 Y반 속은 다음반에 다시 여기 자 진짜 목표였던 이 컴파운드 화살 야 결국 다시 사막이 왔다 야 도둘들이 미쳤어 얘네 조련은 안되고 자 알파는 조련 되겠죠? 자 이 활 한번 자 자 야 기절이 야 기절이 20K 찬거 같은데 방금 야 35K 36K 뭐야 얘네가 여기를 올랄수있나? 야 야 야 내가 알아둔 도도가 맞냐? 와 야 소환을 하네 야 이거 뭐야 이거 기절이 되는거 아니냐 이거? 야 나이스 기절했다 반사됨 있어? 야 뭐야 야 이거 먹이로 어떻게 해줘 이럼 자 다이스에서 잡고 오케이 나이스어어어 들어와 똥쳐 야야야 야 너무 무서운데 여기 저기 뭐야 블랙 족장인가 본데? 야야 파라키르 항박 저건 진짜 뭔가 좀 많이 이상하다 빠져나가자 이거 알파스테고 좋아 아 아 근데 확실히 스테고가 데미지 감소가 있어가지고 너무 작게 오른다 쏘고 자 이제 기절하겠죠 야 어 야 저거 뭐야? 야 락트레이크 R인데? 야 뭐야 나이스 조려 야야야야야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내려서 훔치고 튀어 야 락트야 야 안녕 야 R 잘 가져갈게 와 알파 부른토 자 마지막으로 얘 조련을 하고 갑시다 아무렇게나 싸도 그냥 빡 하고 쓰면 맞네요 빡 하고 쓰면 맞죠 나이스어어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오늘은 한번 알파 조련 해봤는데 진짜 다음번에는 진짜 사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바 이름으로 앞에서